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특징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저 할 내용은요. 보험 가입금액 및 감액, 적종에서만큼은 감액을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되세요. 총 3번에 걸쳐서 감액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계약자부단보험료 많이 하셨어요. 이제 다 아십니다. 경우의 수에 따른 기준착과수 산출, 기준착과수도 뭐 이제 거의 아실 거예요. 적착 플러스 착과감소구하실수를 인정하냐 마냐. 이것을 손해보험의 원리에 따라 조금만 더 깊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예시 문제 몇 가지를 각각 풀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 중요하죠. 가입금액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입금액. 첫 번째,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만 생각해보자고요.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쭉쭉쭉쭉쭉. 뭐죠?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계산의 기준. 그래서 가입금액이 늘면 보험료도 늘어나고, 줄면, 감액되면 보험료도 감액되고. 그런데 더 이상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증액은 없다. 감액만 있다. 가입금액 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로 쓰이나요, 가입금액? 한도, 한도. 용어의 정의에서 보험 가입금액 보시면 회사가 지급하는 최대 보험금 산출액의 기준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에 쓰이죠. 아, 가입금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입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많은 품목들이 가입돼 있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요.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이에요. 어, 똑같네요. 적종도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이에요. 똑같죠? 그런데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이 가입수확량이 평년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합니다. 10% 단도. 난 80%만 할게요. 난 100% 다 할게요. 물론 옥수수와 같이 예외적인 품목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적종은요. 50에서 100% 이거 아니에요. 적종은 무조건. 무조건 평년착과수의 1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 평년착과수 곱하기 가입과중? 이퀄 가입수확량. 평년착과수 100%. 무조건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수확감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입과중. 또 하나 가입과중. 아, 과실손해보장 방식 말씀드렸죠? 과중조사 없다. 없다. 가입할 때. 과실손해보장 방식에 있는 감귤. 과실수를 센다. 보상한다. 모아가 조사하지 않고 표준과중을 쓴다. 오디결실수. 복분자 결과 모지수. 조사과중 없어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과중을 조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적종은 가입시에 결정된다. 이거 몇 개로. 이거 몇 그램으로 할게요. 이렇게 결정돼요. 아, 가입수확량이 이거구나. 자, 용어의 정의. 가입 가격 한번 볼게요.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그런데 한 과수원에 품종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한다. 가입가격은. A품종, B품종, C품종이 있어도 가입가격은 똑같이 적용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가격이 여러 개가 나와요. 가격. 여기서 일단 가입가격 나왔죠? 첫 번째 가입가격. 정의 여기 있네요. 정의. 두 번째 기준가격 나옵니다. 수입감소 보장 방식. 그쵸. 세 번째. 수입감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네. 수확기 가격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네 번째. 표준 가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가입가격. 정의 여기 있죠?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이 킬로그램당. 이거 다 킬로그램당이에요. 킬로그램당. 그런데 가입가격은요. 평균가격이래요. 평균가격. 기준가격은 정의가 뭐냐면 가입할 때 결정한 작물에 이건 뭐 포도. 수입감소는 포도 가능하죠. 그럼 과실이 되겠고. 밭작물이라면은 작물이 되겠고. 가입할 때 결정한 작물에 킬로그램당 가격. 평균 빼버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확기 가격은요. 농작물에 해당 작물에 수확기 킬로그램당 가격. 거기도 평균 안 들어가요. 이거는 평균 안 들어가요. 표준 가격은요. 농작물을 통상 판매했을 때 기대하는 킬로그램당 가격. 판매하면 이 정도는 얻을 거야. 이 정도 가격이 책정될 거야.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표준 가격. 이건 이제 거의 안 쓰여요. 아직도 몇몇 품목에서는 약관하고 업무방법서하고 매칭이 안 되게 쓰이긴 하는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평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산출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평균자가 들어가면 가입이고 안 들어가면 기준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중에 수익감소 보장 방식 가시면 시험 직전에 제가 기준 수확기 가격 산정하는 것도 해드릴 건데 기준 가격은요. 일반적인 경우에 약간 품목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중품이 있고 연도별로 이거는 괜찮네. 중품이네. 그다음에 상품이 있어요. 이 평균 가격을 내요.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합산을 해요. 연도별 합산. 그냥 지금 이렇다구나 이것만 알아놓으세요.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을 물론 안 그런 품목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해요. 이 평균 가격을 내요. 연도별로 5개년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올림픽 평균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올림픽 평균 가 또는 갑 올림픽 오륜기 있잖아요. 오륜기 연도별 중품 상품 평균 가격 또는 연도별 평균 가격 중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빼요. 최대치와 최소치를 빼요. 만약에 천원 오백원 삼백원 이백원 백원 그러면 최대치 천원과 최소치 백원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들의 평균값이에요. 그냥 평균값하고는 다른 건 거죠. 기준하고 수확기 가격에는 이 올림픽 평균가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수확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림픽 평균가가 등장을 하고요. 하나 더 등장하는 용어가 농가수치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약간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지금 가격 나올 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적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가수치비율은 만약에 농가수치비율이 80%다. 수확기 가격이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더니 천원이다. 천원 중에 80%를 농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통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고 농가수치비율.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에는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치비율이 적용돼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킬로그램당 평균값하고는 달라요. 가입가격 기준 수확기 가격 표준가격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험가입금의 감액에 대해서 적중해서 세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예요. 가입수확량이 우리 단어가 낯설잖아요. 그렇죠? 끊어 읽으세요. 끊어 읽으세요. 이거 읽으면 외국어 같잖아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가입수확량이 가입수확량 평년 착과량 동일한 말이죠. 적과 착과수 조사 결과 산출된 적과 착과수 조사 결과 뭐가 산출돼요? 적과 착과수가 산출되죠. 적과 착과수가 산출돼요. 그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 우리 이제 알아요. 했더니 만약에 착과 감소가 하실 수가 있다면 평년이 천이었는데 평년 착과량이 천이었는데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까 700이네. 300의 착과 감소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상하는 손해라면 인정 보상하는 손해 없다면 인정 안 하고 이젠 더 알아요. 여러분들 특정 5종을 아셨기 때문에 특정 5종 한정특약에 가입했으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하는 손해 아니다. 아세요. 인정 안 한다. 아세요. 그럼 아, 이게 기준 착과수였지? 우리 이제 알잖아요. 여기다 가입 과중 곱하면 기준 수확량 되는 거고 자, 이 문장을 뜯어보면 가입 수확량이 즉 평년 수확량이 아, 평년 착과량이 적과 착과수 조사 결과 산출된 기준 수확량을 수로 하면 기준 착과수를 초과하는 경우 어, 평년이 기준을 초과한대요. 등호는 안 들어가겠죠. 초과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래요. 자, 이걸 보자고요. 평년이 1000 적과 착과수가 700 착과감수가 얼마예요? 300 300이죠.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착과감수 300이 인정돼요? 안 되죠? 기준 착과수는 그냥 적과 착과수네요. 700 보상하는 손해 없으면 이거 300 인정 안 되니까 700 평년이 1000인데 기준 착과수 인정 안 하니까 그대로 적착 700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가입 수확량이 적과 착과수 조사 결과 산출된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래요. 초과분 300 초과했죠? 300 제외하래요. 700으로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1000을 700으로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초과분 300을 제외하도록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래요. 평년의 100% 평년을 700으로 조정했어요. 평년의 100% 가입 수확량. 300이 없어졌네요. 없어진 거 보험료 받으면 안 된다. 보장 대상이 없잖아요. 보험가입 금액을 300만큼 감액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과 똑같은 말을 어떻게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 문제. 적과전 무사고임에도 적과전 무사고임에도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 정말 사고가 안 났다. 그것도 무사고인 거고 한정특약에 가입했는데 5종 이외의 재해 조수해가 일어났다.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사고예요. 무사고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 이런 경우네. 이런 경우. 300이 감소했는데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 무사고 임에도 적과우 착가수가 700이죠. 평년 착가수보다 적은 경우. 같은 얘기. 같은 얘기. 적과전 무사고임에도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어요. 착가 감소 없어요. 그런데도 적과우 착가수가 평년보다 적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입수확량이 적과우 착가수 조사 결과 산출된 기준수확량을 초과한다?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초과한다? 평년 착가수가 기준착가수를 초과한다? 초과한다? 왜? 이게 인정 안 되니까. 왜? 왜 인정 안 돼? 적과전 무사고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적과전 무사고니까 초과하기는 거죠. 사고가 없었다.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 아니라면 예상했던 것만큼 열려야 정상이 물론 자연 낙가 몇 개 이런 거 빼놓고요. 평년 만 예상했는데 보상하는 손해가 없어. 착가 감소가 없어. 천 예상했으면 기준 착가수도 적과 착가수도 천이 맞는 거죠. 천이 맞는 거죠. 천인데 800이 됐든 900이 됐든 700이 됐든 감소가 했다면 사고로 감소된 거니? 사고가 아닌 거니? 사고가 아니라면 무사고임에도 감소했다면 초과 분 제외하고 300 제외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그만큼 감액해라. 우린 여기 하나 더 알죠? 차익보험료 환급해라.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거 서술형으로도 나오면 쓰셔야 되세요.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적 적 적 랩하듯이 라임을 맞추세요. 적과전 무사고임에도 적과우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적은 경우 맞추세요. 라임 똑같은 내용이다. 두 번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나무 특이하게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원리는 같아요. 가입한 결과 주수가 얘는 이제 나무니까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용어의 정의가 좀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 결과 주수가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예요. 가입 주수하고 뭐가 다르지? 과거에는 실제 결과 주수는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바꼈어요. 용어의 정의가 그러면서 가입 주수하고 실제 결과 주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입 시 실제 결과 주수와 조사할 때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좀 구분하세요. 가입했을 때 100주였는데 이제 가입 주수라는 말을 잘 안 씁니까 가입 주수 100주였는데 즉 가입 시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였는데 조사할 때 실제 결과 주수도 100주니 이런 식으로 가입할 때 100주였는데 조사할 때 보니까 60주래요. 초과하는 경우 똑같은 거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가입한 결과 주수 나무 특이와 가입 금액은 결과 주수 100주였으면 100주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가격은 1주당 주어질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삭제됐으니까 제시되어야 맞는 거죠. 사갑의 단감 떨분감 과수 사중은 모두 한 주당 10만 원이에요. 주당 지금은 이게 자체가 삭제됐으니까 주어질 겁니다. 100주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입 금액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하면 가입 성량 가입 가격 100% 조사 과정 아니라 표준 과정 아니라 평균 과정 아니라 가입 과정 가격은 이런 의미 아까 그런 의미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구나. 감액은 이렇게 세 번 언급돼 있구나. 과실 두 개 똑같은 말 나무 하나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대해서 쓰세요. 적과전종합위험에서 세 가지 쓰는 거죠. 세 가지 이거 똑같은 말인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될까요? 그래도 사실 맞게 채점을 해야 되지만 내 입장에서 더 많은 점수 받으려면 이걸 잘 믹스해서 답을 만드셔야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볼게요. 먼저 감액해야 되나? 감액 여부 확인해야죠. 감액 감액 해야 된다고 확인됐어요. 여부가 확인됐어요. 가입수 확량 이퀄 평년 착가량 100%죠. 또는 나무라면 가입주 수를 변경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 증액은 아니에요. 변경했다는 건 줄어들었다는 예시도 그렇게 나와야 맞아요. 증액 특약이 없으니까 차액보험료 계산 이런 흐름인데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감액 여부 확인하래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적과 착가수를 계산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하죠? 조사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당 착과수 조사대상 주수 는 어떻게 되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 고 수 수학 불륜은 적중에만 기수학은 아직 수학 단계가 아니니까 있으면 안 되죠. 조사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당 착과수 계산했더니 평년 착과수 2000개인데 문제 제시되겠죠? 2000개인데 적과 착과수 1500개로 나왔네요. 500개가 감소됐네요. 자 이렇다면 이렇다면 2번이나 3번으로 가는 거예요. 2번 볼까요? 어? 적네? 그러면 적과전 사고 있냐 없냐? 적과전 무사고래요. 적과전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과우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적은 경우 아까 랩하듯이 라인 맞추세요 했었죠? 가입수 확량 조절해야죠. 가입수 확량을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어떻게 감액해요? 이따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감액해라. 그리고 감액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고요. 감액 비율을 구하고 채액법률을 구한다. 이거 이따 문제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2000개 적착이 1500개 계산됐는데 사고 유무를 보니까 유사고래요. 유사고 사고가 있었대요. 자 유사고다. 아까 우리가 라인 맞추듯이 외우셨던 적과전 무사고하고는 다르네요. 유사고면 뭐 이거 500 차이 나는 거 500 보험금 지급 대상이지 물론 맞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죠.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게 맞는가 이제 우리 특정위원 5종 한정보장 특약이 있잖아요. 5종에 해당되는 게 맞는가 특정위라면 담보조건 맞는가 5종 맞는가 담보조건 맞는가 한 번 더 확인하셔야죠. 확인했더니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500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죠. 가입금에 감액이 없는 거죠. 이 친구는 2000 예상했는데 1500개 열렸어 사고가 없었는데도 이 500 이거는 애초에 잘못 든 거야. 감액해. 가입 성량 바꾸고 감액해. 애초에 잘못 든 거야.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거는 잘못 든 게 아니야. 500은 사고에 의한 거야. 보험금 지급해. 이해되시죠? 자 예시문제 한번 볼게요. 가입특약. 아 한정특약 가입했네요. 한정특약.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 품목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약. 저가종류전 냉해 발생했대요. 지금은 이렇게 글로 써있지만 원래 박스형으로 이렇게 나오면 파악하셔야죠. 어 냉해 있구나. 오케이. 동시에 한정특약 한정특약인데 냉해. 이거 사고 아니네. 저가전 무사고네. 다른 게 없다면요. 저가전 무사고네. 저가전 무사고임에도 평년 착과량이 저과우 착과량보다 아니 반대로 저가전 무사고임에도 저과우 착과량이 600이죠. 평년 착과량보다 1000이죠. 적은 경우가 되겠네요. 우리가 랩했던 거 암기하셨던 거 네. 그러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저가전 무사고 어 천 예상 있는데 왜 600만 연료 사고 없었는데 400 잘못된 거야. 감액. 오케이. 감액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보자고요. 1000 곱하기 가입가격이 2000이래요. 2000원 평년 착과량 100% 가입수확량 가입가격 2000 어 가입금액 200만원 오케이. 이거는 가입했을 땐 거죠. 감액 전이에요. 이걸로 가입을 했는데 저과우 착과서 조사해보니까 아 400을 더 가입했네. 잘못 가입한 거네. 가입금액 감액해야지. 오케이. 어떻게 판단해요? 저과우 착과량 플러스 착과 감소가 실수 보려니까 400은 아 이거 인정한대. 기준수확량은 600 기준수확량은 모든 것의 기준 600 600으로 가입금액을 바꿔주자. 바꿔주는 방법 가입수확량을 지금 초과분 400 제외하도록 조정했어요. 제외하도록 조정하고 1,000을 600으로 만들었어요. 가입수확량을 초과분 제외되도록 조정하며 보험가입금액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가격이잖아요. 600 곱하기 2,000 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도 되시고 이렇게 해도 되시고 이거보다는 밑에 방법을 익숙해지시는게 좋아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 가입금액이 200이죠. 200 곱하기 비례 처음에 가입수확량 1,000이었잖아요. 변경된 가입수확량 초과분 제외하도록 조정하니까 600이잖아요. 이렇게 비례로 하시는게 익숙해지셔야 되세요. 같은 결과값이 나오지만 120 120 자 그러면 우리는 감액한거에서 끝나지 않고 차익법률 환급까지 간다 그랬죠. 차익법률 환급의 첫단계가 감액비율을 구하셔야 되세요. 감액비율 뭐예요 감액비율? 가입수확량을 통한 가입금액의 감액비율 200에서 가입금액이 120으로 바뀌었죠. 원래 200이였잖아요. 40% 감액비율 40% 감액비율 까지 구했어요. 차익법률 환급할 때 감액비율이 왜 필요한지 이제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가입특약 없네요. 좋아요. 종합위험이에요. 냉해. 보상하는 손해네요. 저과 전 사고가 있었네요. 무사고가 아니네요. 평년 착과량 1000 저과 착과량 600 어? 저과 착과서 조사 이후 산출된 기준수확량보다 평년 착과량이 작은 경우 첫 번째 표현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기준수확량 저과 착과 600 착과 감소량 1000-600 이니까 400 인정되나요? 인정되죠. 있었잖아요. 특약 없고 있었잖아요. 기준 1000 기준수확량이 저과 착과서 조사 이후 산출된 죄송해요. 가입수확량이 즉 평년 착과량이 저과 착과서 조사 이후 산출된 기준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작은 경우인데 아니죠. 1000 1000 똑같잖아요. 기준수확량이 가입수확량보다 작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감액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가입수확량 이퀄 기준수확량 착과 감소량 400은 보상하는 손에 맞나요? 맞죠? 냉해 없으니까 특약 없으니까 착과 감소이므로 착과 감소보험금 지급 대상 지금 여러분 보험가입금에 감액한 문제를 풀어보신 거예요. 감액 비율 구하는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적종보험료 과실손해보장보험료 우리 보험료 기본 아세요? 가입금액 곱하기 보통약관 영업률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방제할인율 품목에 따라 보장망식에 따라 뭐가 특이한 거 있는가 이거 있네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할인율 다뤘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방제시설 할인율 다 외우셔야 되세요. 다 아는데 이거 할인율 몰라서 답을 못쓰면 얼마나 억울해요. Y자 몇 퍼센트 트렐리스 지주 2선씩 4선씩 몇 퍼센트 외우셔야 되세요. 근데 어떤 과선이 아무리 많은 방제시설을 한다 그래도 합산 몇 퍼센트 최대 30% 나무 특약은 여기까지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빼고 여기까지 하면 시설 원예시설 빼고 보험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갔고요. 자기부담비율 및 국고지원률 정의 이제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유형 좀 달라졌어요. 40%형이 적종이 없었는데 신설됐어요. 또 하나 10, 15%형은 아무나 가입 못한다 했었죠. 우리 한 고객만 가입한다. 10%형 가입기준이 완화됐다. 연속 연속 말씀드렸고 2년 연속 3년 연속 100% 100% 40%형이 신설됐고 2, 3, 40%형은 계약자가 선택한다. 남은 5% 고정이다. 근데 뭐가 또 달라졌냐면 국고지원률 과거랑 달라요. 근데 이게 2022년도 기준인데 이론서에 어디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다 안된다면 추후에 수정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졌구나 정도 지금 암기는 마시고요. 국고지원률 달라졌다. 뭐에 쓰이죠? 계약자 부담보험료 네.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국고지원률이 다른 거 부담비율에 따라 자부담률에 따라 다른 거 적중하고 논작물이 있는데 향후 추후 몇 년 안에 일치시킬 거래요. 다른 것처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서 이걸 막 차등 두지 않고 계속 바뀔 것 같아요. 해마다 자, 계산문제 자부담률 국고지원률 어떻게 적용된다? 최초 가입이다? 어? 10, 15% 가입 못하잖아요. 2, 3, 40% 그중에 최저 20% 자부담 10% 지자체 30%인 경우 적종, 적종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1, 마이너스 자부담이 10%네요. 어? 정부 0.35 지자체 0.35 우리 이제 다 알죠? 영업보험료 중에 순보험료 중에 쭉쭉쭉 나오고 뒤에 이거 지원율 뺀 거 순보험료라고 가정하자고요. 자부담률은 또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순보험료하고 지급보험료 비율로 지급보험금입니다. 지급보험금 순보험료하고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자기부담비율 찾아내기 순보험료를 100만원 냈는데 지급보험금은 그동안에 뭐 천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문제 풀어보시면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것 같고요. 자, 예시문제 사과 품목 사과네요. 네, 사과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제일 먼저 땡치리 보통 약관 영업률 10% 가입금액 천만원 어? 특약 없네요. 특약이 없다? 보험료에 부보장, 한정부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없다. 할인율이니까 마이너스 10%. 방제시설 많이 설치했네요. 할인율이 안 주어져요. 아셔야죠. 외워야 됩니다. 트랄리스가 뭐고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방제시설 그림 다 올려놨어요. 찾아서 보시고요. 보시면 이해 편합니다. 자기부담비율 20%. 시자체 40%. 뭐 쉽게 하시죠.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영업률 영업률 중에서 순보험료인데 순보험료가 없네요. 순보험료율이 그러면 이게 그냥 순보험료일이겠거니. 그리고 어디갔어요. 아 이건 그냥 보험료네요. 네. 먼저 보험료 구해볼게요. 보험료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1-0 뭐예요? 0 부보장, 한정부장, 특별약관 할인율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아무리 많아도 합쳐서 30% 보험료 63만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1- 정부 지자체 자부담 20%니까 정부 50%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몇 퍼센트인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약자는 63,000원 넘어갈게요. 기준수학량 기준수학량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보험금 산정하기 위해 과수원별로 정한 기준과실수 기준이에요. 적종에서의 기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준 착과수 산출 방법 착과수 곱하기 과중함인 기준수학량 되겠고요. 착과 감소 가실수가 없다 있다 같은 말로 착과 감소 가실수가 없다 보상하는 손에 발생하지 않았다 적과전 무사고다 있다 발생했다 적과전 유사고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걸로 표현돼도 똑같은 말입니다. 없다 없네요. 기준 착과수는 적과 착과수 있다 유사고다 있네요. 기준 착과수는 적과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가실수 여러분 이제 다 아세요. 이거는 쉽게 아세요. 기준 착과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기준 착과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용어의 정의만 쓰실 게 아니라 해당 개혁 보험 목적이 실제 가치이며 딱 떨어지게 A는 B다 1 더하기는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기준 착과수는 이 과수원의 보험 가액이라 보시면 되세요. 실제 가치 보험 가액 보험 가액 금액과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다. 기준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적냐 그러면 감액하고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 밑에 나와요. 계약사항 변경 가입금액 변경 가입사항량 변경 계약사항 변경이죠. 계약사항 변경 중에 하나인 보험 가입금액 감액 보험금 지급 한도 지급 한도 감액 보험 가입금액이 감액된 보험 가입금액이 지급 한도잖아요. 곱하기 1만 가입금액 곱하기 1만 자기부담비율 한도잖아요. 기준 착과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지급 한도도 결정되는 거죠. 자기부담 감수량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비율 부부비율에 따른 보험금 재계산 부부비율 이건 또 뭐죠? 이거 1과목에서 적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해요. 아까 제가 보험 가액 보험 가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입을 천을 했어요. 천만원이든 뭐든 천을 했어요. 실제 가치를 보니까 보험 가액이죠. 적중에서는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 실제 가치 보험 가액을 보니까 예를 들어 2천이에요. 가입을 실제보다 적게 했죠. 실제보다 훨씬 적게 했어요. 보험 가입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요. 일부만 가입했어요. 이런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일부만 가입했다? 일부 보험 2천을 가입했어야 되는데 1천, 2천에 1부만 가입했다. 1부 보험 1부 보험 1부 보험 1부 보험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1부 보험이면 비례보상을 합니다.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1부만 가입했어. 가입 금액을 실제 가치보다 계산된 보험금 다 안 주고 이 비율대로 비례보상해줄게. 이 비율을 부보 비율이라고 해요. 실제 가치에서 보험에 얼마나 붙였니? 보험에 붙인 비율. 부보 비율. 실제 가액이 2천인데 보험에 얼만큼 가입했니? 부보 비율이 얼마니? 1부? 그럼 이 비율만큼 1부만 줄게. 보험금은.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재계산이 있어요. 기준 착가수의 또 다른 쓰임. 제가 누적 감수가 실수의 한도 해놓고 누적 괄호 쳐놨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자, 기준 착가수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 눈 감고도 아시죠? 착가수 플러스 착가감수 과실수 적과 착가수가 600 착가감수 과실수가 400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다면 기준 착가수 1000 보상하는 손해가 없었다면 이거 인정 안되니까 600 되겠죠. 이건 이제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착가감수 과실수 이거 1000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착가감수 과실수도 기준 안에 들어가고요. 적과 종료 이후 누적과 실수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제가 적과 착가수가 기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이전에는 평년 착가수가 기준이고 이 이후에는 적과 착가수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도 적과 착가수보다 많이 날 수는 없어요. 적과 착가수가 600이면요. 사고로 아무리 많은 피해가 가도 감소가 실수 최대는 600이에요. 그쵸? 적과 전에 착가감수 적과 후에 아무리 많은 피해가 나도 다 범위는 기준 착가수예요. 그쵸?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기준 착가수는 원래는 적과 착가수와 착가감수 저가 종료의 누적 감수과 실수와 적과 종료 이전 착가감수과 실수의 총 한도예요. 다시 기준 착가수는 적과 종료 이전에 착가감수과 실수와 적과 종료 이후에 아무리 많은 피해가 나도 적과 착가수 초과할 수 없다.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 실수 총 한도예요. 총 한도 만약에 이게 인정 안 된다 해도 착가감수과 실수는 그냥 0이니까요. 착가감수과 실수도 기준 안에 들어가고 적과 종료 이후 모든 감수과 실수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왜 괄호를 쳐놨냐면 업무방법서에 보시면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과 실수를 구하는 큰 카테고리의 마지막 항목이 기준 착가수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과 실수는 기준 착가수를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론서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해라. 서술형으로 해라. 있는 대로 해야죠. 안 고쳐지고 나왔다면.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과 실수 구하는 거 해놓고 그 마지막에 기준 착가수를 한도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써야죠. 서술형으로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계산하실 때는 기준 착가수는 적과 종료 이전에 착가 감수과 실수 더하기 적과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과 실수 한도 전체 한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 사실 착가 감수과 실수가 0인 경우에는 아까 예를 그대로 쓸게요. 적과 착가수가 600 착과 감수과 실수가 0이에요. 기준 착가수는 그러면 그대로 600 되겠죠. 착과 감수과 실수가 0인 경우에는 이 말도 맞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적과 착가수를 한도로 하니까 즉 기준 착가수 똑같은 600을 한도로 한다. 맞는데 착과 감수과 실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적과 전이나 적과 후나 총 감수과 실수의 한도다. 하지만 업무방법수에는 아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후 이론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고요. 경우의 수에 따른 기준 착과수 우린 여기 보험 용어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평년 착과수와 적과 착과수 비교 적과 전 사고 유무 그다음에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인데 볼게요. 예상했던 게 1000인데 적착이 더 커요. 1200이에요. 예상이 1000인데 실제 1200이에요. 더 많네요. 사고 여부 상관없죠. 왜? 착과 감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착과 감수가 실수 자체가 없어요. 사고 여부 상관없죠. 착과 감수 보험은 없죠. 자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를 일부 보험이라 한다. 아까 일부 보험 얘기 나왔죠. 실제 가치보다 일부만 가입했어요. 실제 1200개 열렸는데 일부만 가입했어요. 일부 보험이다. 비례 보상한다. 아까 부보 비율할 때 나왔죠. 이건 부보 비율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적종은 무조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충족하면 재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금은. 일부 보험이면 보험금도 그만큼 비례해서 준다. 조건 충족하면. 자 평착이 1000인데 1000개 예상해서 가입했는데 실제도 1000개 열렸어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린 문제에서는 사고 상관없죠. 왜? 착각함 속하실 수 없잖아요. 보험금 없죠. 이런 거를 보험용어에서는 전부 보험이라고 해요. 전체 다 가입했다.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 부보 비율이라는 거. 보험에 붙인 비율. 일부만 붙였구나. 전부 보험. 반대. 평착이 1000인데 적착이 700이에요. 적게 가입했네요. 적과전 사고가 없음에도 무사고임에도 적착이 평착보다 적네요. 그럼 아까 뭐였죠? 감액. 사고가 없는데 왜 잘못 가입한 거야? 300을 더 가입한 거야? 감액. 이런 경우 원래보다 초과에서 가입했네요. 초과보험이라고 해요. 초과보험. 초과보험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 계약사항 변경해줍니다. 왜? 초과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이 초과됐어요. 한도가 초과해요. 실제보다 실제는 700만원짜리인데 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안 되는 거죠. 보험료도 환급해줘요. 상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실제가 1000인데 아니 평착이 1000 예상에서 가입했는데 실제 보니까 700이에요. 초과 가입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사고가 있었어요. 고상하는 손에 의한 사고가 있었어요. 보험금 지급 대상. 다 아시는 내용을 일부보험 부보비율 용어 그다음에 초과보험일 때 가입금액 감액 우리 보험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자고요. 자 개념 한 번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착과감소 과실 손에 보험금 들어갈 겁니다. 기초공사하는 시간이니까 마찬가지로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복습 좀 부탁드리고 자료는 첨부파일로 띄워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